오늘 말씀 신명기 32장 48절에서부터 52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로 그날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합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너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난한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신명기를 마무리하는 것이 모세가 죽게 되어지는 이야기다 라는 거죠 신명기는 모세가 가난한 땅에 들어가기 전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모세의 죽음은 신명기에 마침이 됩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보니 이제 모세가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50절 말씀에 내 형 아론과 같이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조상에게 돌아가도록 죽게 되어지는 산이 49절을 보면 너보산입니다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산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영적으로 먼저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산의 개념은 이스라엘은 산의 민족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 산의 민족이라고 하느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산은 하나님의 성산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산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많은 산이 나오는 것처럼 그 산의 의미를 어떻게 또한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산에 가서 제사를 지냈어요 분양을 하고 제사를 지냈고 산당을 지었어요 다 그 산에 신을 섬기는 장소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봐도 사단이 내가 북극 산 위에 자정하리라 여와 하나님이 산 위에 계시는 산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단도 나도 지극히 높은 하나님과 비교 그 높은 산 위에 자정하리라 내 보자를 높이리라 그래서 산이 주는 의미는 하나님의 성산 하나님의 보자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한 그 하나님의 자리에 사단이 앉으려고 하는 것도 의미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산에 사람들이 산당을 짓고 거기서 분양을 하며 우상을 섬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예루살렘 성이 어디에 세워졌어요? 그 모리아산에 세워진 것과 같이 하나님의 성전도 역시 산 위에 세워졌다 그래서 이러한 산이 주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이 그 산을 통해서 그 보자를 높이고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는 장소가 산이라는 의미로 표현이 되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때도 감남산에 임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금도 이스라엘의 감남산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곳이 감남산이라 하는데 그 감남산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승천하실 때 그 산에서 올려갔고 그 올려가신 대로 다시 오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 산은 시온산으로 표현됩니다 그런데 이 시온산은 바로 예루살렘 성이 세워진 곳을 말하고 있고 이 시온산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소가 시온산이 되심을 도성이 세워진 산을 의미한다 이러한 산들의 의미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아 이 산의 의미는 바로 보자가 세워진 것을 말하고 있고 예수님을 말하고 있고 예수님의 성 예수님의 산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 누보산을 한번 살펴보겠어요 모세가 가서 이제 그 산에서 죽게 되어지는 누보산의 그 누보라는 단어의 뜻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프로펫 선지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모세가 선지자의 산에 묻히게 되어진 거죠 그 시체는 찾을 수도 없었어요 아무도 그 시체를 찾을 수가 없는 그럼 그 누보산 어디에 도대체 모세가 죽었길래 그 시체도 찾지 못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모세가 누보산에서 이 힘을 맞추는 이 누보산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가 누보산에서 죽게 된 의미는 바로 5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제가 여러 번 가데스 무리바에서 있었던 일을 이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가데스 무리바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이 두 번째 반석에서 명령하여서 물을 내라고 했을 때 모세가 그 반석에 명령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반석을 쳐서 물을 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중에 나타내지 않았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그가 범죄하기 때문에 너는 결단코 가난 내가 약속한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의미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히브리서 3장을 가보면 5절 말씀에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화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한 일이 무엇을 말한다고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했다 모세는 출애급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어서 그 광약기를 통과해서 요단강까지 이스라엘을 이끈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이 모든 사건이 장래에 대한 것을 말한 증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온 집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나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집이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얘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에서부터 그를 건져내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고 그리고 가난한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충성된 일을 한 이 모세는 하나님의 집을 인도하는 일에 종으로서 신실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종으로서의 일을 신실하게 한 모세가 가난한 땅은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세의 리더십이 여우수화로 옮겨집니다 지난번에 여우수화는 바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다 그랬죠 그래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라는 의미를 가진 여우수화는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복음을 상징한다 이 여우수화 이전에 모세는 율법을 대표한다 그랬어요 모세가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자여 그 모세가 율법을 이 신명기를 통해서 계속 강해를 했어요 모세는 율법과 귤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그것을 풀어서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면서 이 신명기에서 그 모든 것을 말했는데 그의 역할은 바로 무슨 역할이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통해서 바로 종의 역할을 하는 자다 하나님이 집인 이스라엘에게 바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아들이 되어지고 백성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을 하나하나 율법을 줘서 가르친 종의 역할을 한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이 장래에 있을 일을 증언한 것이라는 거죠 장래에 있을 일은 무슨 일? 바로 너희가 가난한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하나하나 증언하고 말씀한 것이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모세는 바로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율법을 대표하고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었지만 결국은 그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선지자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 누가복음 16장 16절을 찾아보시겠어요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는 이라 아멘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자 그러니까 요한도 선지자 중에 하나에게 속하는 것이죠 자 율법과 선지자 그렇다면 모든 율법이나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만 주어진 것이다 라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모세가 주어진 것은 바로 가난한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주어진 것을 말하고 있고 그러면 아니 가난한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은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지배한 건 율법이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이 하고 있는 그 역할이 우리가 육체를 사는 동안에는 반드시 육체의 그 법에 저주 아래 놓여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육체의 예법이기 때문에 육체를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율법은 무슨 일을 해요?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일을 합니다 로마 3장 20절 하지만 그 율법은 절대로 어디에게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냐면 가난한 땅에 들어갈 수 없게 한 이 모세의 역할은 또 어떤 의미를 주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졌어요 제세상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난한 땅에 속한 자인 거예요 가난한 땅을 기업으로 가진 자예요 가난한 땅을 기업으로 가졌다는 의미가 내가 바로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지 율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의롭게 되어진 것이다 율법은 어디까지만 우리를 인도할 수 있냐 하면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게끔 하는 역할까지만이라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십자가를 만남으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회개하고 그 피로 말미암아서 거듭나고 의로워지고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진 상태가 되어진 믿음의 사람이 될 때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만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표현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천국의 안친자라고도 표현하고 있고 예수님 안에서 그의 몸이라고도 표현하고 있고 가난한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이 완성된 완전한 하늘 나라는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이스라엘은 무엇을 의미하기 때문에? 천국을 의미하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완성된 제사장 나라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가난한 땅에 세워졌지만 그 이스라엘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인 것이죠 모세가 이스라엘을 세워지기 전까지 가난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의 역할이다 라는 거죠 마태봉 13장 17절 말씀 찾아보시겠어요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루느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들이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고 너희들이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했다 한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자 해도 보지 못했어요 메시야를 보고자 해도 보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이 메시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일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었던 선지자였고 그리고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의 이루는 일에 쓰임받았던 자들일지라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장차 될 일을 증언하는 자로서 종으로서 충실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 52절 말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선지자들이 그것을 듣고 말했어요 예언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절을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온 것이라는 거예요 미리 약속하셨던 것들이라는 거죠 결국은 모세가 이 가난한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에게 가난한 땅을 약속을 계속 해왔어요 그리고 너희가 이 땅을 들어갈 것이다 너희가 이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희가 이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이거를 계속해서 말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그는 대언을 했고 말해왔지만 그는 그 약속을 말했지만 실제로 그 약속을 멀리서 바라봤다라는 사실이죠 선지자나 이 모두가 다 멀리서 바라봤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들어가 보지는 못한 모세와 같은 입장이다 라는 거죠 세례의원이 선지자 중에서 그가 큰 자가 되어진 이유는 뭐냐면 선지자였지만 그는 선지자 중에 다른 선지자였던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완전히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보진 않았지만 그 약속했던 메시야 오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 라고 많은 선지자들에게 약속했던 그 메시야를 그는 눈으로 보았고 그 메시야가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도록 하는 장본이었기 때문에 그는 큰 자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늘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작은 자예요 왜냐하면 그는 뭐에 속했기 때문에 선지자에게 속했기 때문에 율법과 선지자 그것은 바로 요한의 때에 끝이 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모든 것들이 시작되어지는 그 시점의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가진 어떤 소자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침례까지 준 세례 요한은 그보다도 작은 자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를 말하고 있어요 모세가 그와 같이 많은 일을 하였고 충성된 자였고 정말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서 많은 일들을 그가 듣고 전하는 자였다 할지라도 그는 가난한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율법을 우리가 아무리 잘 지켜도 들어가지 못해요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을 함께 살펴보겠어요 세례 요한이 어떤 일을 했어요? 선지자 이사야가 말을 하죠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겠다 그가 내 길을 준비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말라기 선지자는 바로 엘리아의 영으로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들은 세례 요한이 왔을 때 그가 엘리아의 영으로 온 선지자요 그가 바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선지자였던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근데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것을 얘기하니까 아 그때서야 세례 요한이 바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선지자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것은 모세가 요수와 앞에 그 모든 길을 행한 것을 또한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여서 백성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고 아버지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돌이키게 한 엘리아의 역할 또한 세례 요한의 역할 이 역할이 모세 역할도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세 역할이 어떤 거였길래 엘리아 역할이나 세례 요한의 역할과 이게 같은 것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애국당에서 종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그들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랐어요 도대체 누가 참 하나님인지 몰랐던 엘리아 시대 때 그 바흘과 아세라를 섬길던 자들이나 또한 지금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나타나기 전까지 이스라엘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어느 것이 정말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건지 몰라서 율법주의인 바리세인의 말, 서기관의 말, 이 사두개인의 말 어느 것을 지켜야 될지 몰라서 혼동 가운데 있었을 때와 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가서 그들에게 이야기한 첫 번째 사건 바로 구원을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자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와 하나님이 바로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냈다라는 이야기예요 바로 엘리아를 그 감남산에 보내어서 바흘과 아세라를 진멸하고 참 하나님 누구신가를 드러냈던 것처럼 세례 요한을 요단강에 보내어서 바로 이제까지 너에게 말씀해왔던 그 메시아가 이제 드디어 올 때가 되었으니 너희들은 회귀하라 라고 한 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애국에 종사를 했던 자들에게 회귀하라를 외친 자예요 회귀하라를 외친 게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문설지에 발라라라는 이야기예요 문인방과 문설지에 바르고 그 피를 바른 집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리라 너희가 회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선고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라는 것과 같은 의미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귀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한 장본인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맛볼도록 그들을 이끌면서 계속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그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게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가르쳐주는 역할을 했고 그 구원의 하나님이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고 또 반성해서 물을 내고 또 만나를 먹이고 그러면서 그들을 인도하는 참 구원자이심을 나타내는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갈매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나타낸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 모든 것을 사르게 한 엘리아와 모세 역할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세례요원이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 일을 이루시는데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곧 그 약속이 너희 가운데 임할 그 일이 가까이 왔느니라 너희는 회귀하여서 예수님을 맞이해라 라는 것을 한 것이죠 이스라엘이 그와 같이 죄를 계속 발견하는 광야를 통과하면서 결국은 가난한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된 거예요 그게 신명기 8장 2절 3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왜 광야를 통과하게 하면서 그 40년 광야살이를 하게 했느냐 그것은 바로 그들이 마음을 낮추시고 그리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라는 이 말 말씀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물법이 아닌 말씀으로 생명수의 물을 먹을 수 있다라는 거 이거를 네가 나타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반석은 쳤어요 그래서 깨트렸어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깨트려주셨어요 그렇지만 두 번째 반석은 명령하라 그래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생명이고 그 말씀이 너희를 살리는 반석이다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복음이 바로 말씀이요 그 말씀이 너희를 살리는 생명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바로 선지자에서 끝나는 것이다 율법에서 끝나는 것이고 선지자에서 끝나는 것이고 결국은 복음의 가난한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많은 이야기들이 한 가지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 엘리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하나님을 나타낸 갈매산의 사건도 선지자의 역할이었고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푼 것도 선지자의 역할이었고 결국은 이 모세의 역할도 다 선지자의 역할이었기 때문에 율법과 선지자는 만날래야 만날 수가 없고 요한의 때에 이 모든 것은 끝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이제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되어졌고 그것이 바로 여호수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장 15절에 예수님이 애굽으로 가기 때 내려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야기는 마태복음 2장 15절에 말씀하기를 아기 예수가 헤로시 죽기까지 거기에 있었던 것을 기록해요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 그들을 가난한 땅에 이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애굽에 가셨다가 애굽에서 피해난 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는 것을 다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되어지는 거구나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한 집으로 표현이 되어지는구나 이 신실한 하나님의 집은 바로 모세에 의해서 잘 이끌려졌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장성해서 30세가 되어지면서 이제 공생회를 시작하게 되어지는 그때부터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구나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거 하나도 그냥 되어진 것은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헤롯이 두 살 아래의 모든 어린아이들을 죽였던 것 바로 복음이 되어지지 못하게 사단은 율법 아래에 놓여서 죽임을 당하게끔 되어지는 것을 또한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스라엘을 그 사단의 권세에서 어린 양 6월절의 그 피로 말며만 건져낸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다 건져 내신다라는 거예요 이 모세에게 속하여서 내 죄를 깨닫고 깨닫고 깨달으면 누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몽악선생이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가난한 땅에 인도하는 그런 선지자 역할을 했다 그 모든 역할이 이제 그가 끝났기 때문에 누보산 바로 선지자의 산에서 그가 마지막을 마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는 가난을 보기는 했지만 그러나 들어가지는 못한 것처럼 율법과 선지자들은 그 모든 것을 알고 말하고 예언해왔지만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본 자예요 만난 자예요 아멘 어떻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믿게 해주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내재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영적 전쟁도 치르시고 여우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죠? 담대하라 떨지 말라 왜?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모든 전쟁 내가 너 앞서가기 때문에 이 전쟁은 당연히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당연히 승리하게 돼 있다는 것 그 말씀을 사도 요한이 요한이 있어 4장 4절에 우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지보다 크시다라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다는 얘기는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를 십자가에서 부활하시면서 다 진멸하셨기 때문에 그것보다 크시니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선지자나 이전에 있었던 그 어떤 누구보다 내가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보다 내가 치극히 작은 자일지라도 하늘에서는 큰 자이다 큰 자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염려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세와 여우사를 놀 때 이스라엘 사람이 볼 때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고 여우사는 아무것도 아닌 자 같은 그런 자예요 하지만 이 여우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이스라엘을 다 정복하게 하는 일에 앞장서할 수 있는 군대 장관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율법은 우리 앞에 굉장히 크게 보여집니다 정말 두려운 법이고 정말 무섭게 만드니까 복음은 너무나 작은 것 같아요 하지만 율법보다 복음이 훨씬 더 능력 있는 법이에요 십자가가 훨씬 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초라한 것이지만 비참하게 죽은 것 같은 것이지만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린저전서 1장 18절에 말하죠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을 받은 자입니까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입니까 나는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여 율법이 내 안에서 들어와서 나를 의롭게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이 나를 의롭게 하여 주셨고 더 이상 사망의 권세가 나한테 선도 될 수 없고 들어올 수도 없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분명히 요단강 직전까지밖에 못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단강을 들어간 이스라엘은 늘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해야 할 경애하는 믿음을 각도로 가르쳐주는 것이고 이제 이 모든 율법의 가르침은 내가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에 다 율법의 용문은 끝난 거예요 사망의 권세는 더 이상 나를 좌지우지할 수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스 5장 14절말씀 우리 찾아보시겠어요 로마스 5장 14절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로로 타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라고 말한 이것은 바로 율법까지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모든 율법에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은 자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사망이 우리로 하여금 왕로로 타지 못하게 되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한 인류의 시작 그 시점부터 예수님이 오기 전 그때까지 사망의 왕로로 탔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사망의 왕로로 타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예요 누보산에서 모세가 잠자게 된 것처럼 우리는 이제 여수와 우리의 군대 대장 예수님과 함께 진군하면서 그 기업을 얻는 자여 기업이 되어지는 자여 기업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지는 일을 진군하며 하는 것만 남아있다라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이제는 율법이 아무리 우리 앞에 와서 우리로 하여금 위협을 해도 은혜를 받은 자이니까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면 끝 그래서 더 이상 사망권 세계에 우리는 눌릴 필요도 없고 당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강하고 담대하게 정말 예수의 이름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사망은 나를 지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받고 말하면 생명은 사망을 이길 수 있지만 사망은 생명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이 사망권 세계에 지배를 안 받을 수 있으려면 생명 충만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충만하면 된다는 거예요 말씀 충만하면 되는 거고 성령 충만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누보산에서 모세가 끝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정말 수지 맞은 자예요 우리 모두 정말 이 생명으로 충만한 시기를 예수님으로 추건합니다 아멘